널 사랑해서 신성욕을 잃은 줄 알았다 해서 감제도 네가 죽어야 신성욕이 돌아올 줄 알았던 거고 뭐 이제 와서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난 널 선택했을 것이다 왜? 넌 모르겠지만 난 이미 너에게 모든 걸 줬다 내겐 의지도 자유도 없다 그저 널 생각하고 널 위해 행동하고 널 선택할 뿐이다 이제 오해가 좀 풀렸느냐? 어장 아니야? 어장? 갑자기 웬 어장? 어장관리 말이야 물고기처럼 어항이 날 가둬놓고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법 주면서 일부러 신성욕 유지시키려 미키려 몸도 줘야 믿겠느냐? 응 미키려 미키려 세인 세상 속에 네가 스트리리리 난 네 곁에 머무르겠다 여기서 너를 지켜내는 게 나의 마지막 시간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만나 알 수가 있었다 너를 안고 다른 꿈을 꾸었다 너를 만나 쉬들어 가던 나의 손을 잡아주 너를 안고 다른 꿈을 꾸었다 잠시 innovations 제 주인공은 제 주인공은 제 주인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